밤의 왕을 가리기 위한 불안 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이케 님을 모시겠습니다 심이케 사와 밤의 왕은 접니다 오래다 첫 번째 종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넷! 체리죠 체리 자 이 뒤 꼭지를 뽑은 다음에 입석에 넣어서 그 매듭을 짓는다면 키스를 잘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혀가 유연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레디? 셋! 고! 첫 번째 종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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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는 혀의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폐활형 이걸 한번 먼저 불어보세요 한번 불어보세요 콘돔 없는? 아! 아! 유튜브가 유튜브 오케이 듣기를! 듣기를! 나부터 10초 그리고 우리 심킨삼아 10초 나 3 2 3 2 5 5 5 5 10 오케이! 정말 기술! 대박! 이만큼 이만큼 이거 대박! 대박! 1 2 3 4 5 4 5 9 10 시미케 사마 사마 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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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세요 제 신체에서 가장 제가 자신 있는 부위는 바로 오시비 와우 와하 수고햇 에이! 다행히 성평공사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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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면 무슨 생각나시는지 그거를 보다가 그거를 보다가 그거를 보다가 그거라고 그거라고 아아 아아 유튜브아 유튜브아 아아 유튜브아 유튜브아 내가 경찰 노래를 많이 하셔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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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2.5 아아 아아 1.5 하이 3 2 1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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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 네 8개 하이 됐어 1,2,3,4,5,6,7,8 I'm ready 2 1 1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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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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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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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sky 헉 zeggen 지금 진짜 목숨 걸고 하고 있는 정육 대결 어 오늘 밤의 왕은 누가 될 것인가 불닭볶음면 한국 면! 뭐야? 이게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매운 라면 저는 이거 많이 먹었으니까 동등한 대결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와사비! 이거를 시미켄상이 넣고 싶을 만큼만 사람만큼 넣겠죠? 소리가... 요폭발! 아무것도 없네 고마워 대신 이거 먹으면서 인상 찡그리면 지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따라키마스 빨리 드셔보세요 아, 진짜! 응 아, 진짜! 아, 진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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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케이 아, 맛있어! 맛있어? 응 응 응 어 어 어 오아아아아아아ㅏ아악 포기하시는 거 요란거에요? 아 무리는거에요 친미케이스 ama 승리 sobie 아르지шibility 저것 좀 먹고 싶다고 하네요 먹어보고 싶다고 하네요 먹으면 진짜 인정 먹고 인정 아 A A A A A A unhappy 왜 이렇게 저는 예전에 Webmaster Santa 많이 했던 장난이에요 너 이거 절대 못 참아요 헐 하하하 오이 하이 하이 하 하아이 으아아 자 이제 마지막 경기인 만큼 진짜 우리 엄마 아빠 아빠 생각하고 진짜 내가 진짜 꼭 참을게요 내가 진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시작 으아아아 Q가! Q여로! Q여로! 심이켄사마 승리! 감사합니다 한국어, 일본어 한국어, 일본어 아, 좋네 OO 아, 그.. 바까밧가시는데 재밌었어요 오늘 경명보험 대결 심이켄의 승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또 심이켄사마님한테 저희가 원래는 한국요리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떡볶이 같은 국밥을 이렇게 근데 호텔은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한국식에는 안 너무 맡기기 한국식에는 너무 맡기기 네 대결할 때 그걸로 되게 맡기기 음 음 음 음 어떻게 음 음 남은 거에 먹으면 고마의 향이 강하네요 싹싹싹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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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맛있다 지지미 지지미 코리안 피자 코리안 피자 아, 코리안 피자 제가 이 전을 먹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막걸리라고 아 막걸리? 막걸리, 네 음 그냥 막걸리랑 맛있는 바나나 막걸리를 사왔다고 혹시 몰라서 혹시 몰라서 여기가 또 고장의 맛이에요 네 정말 맛있다 네 아 아 아, 맛있어 아 아 이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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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한국에서 저희가 직접 가져온 건데 이게 너무, 너무 조촐해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국 김을 가지고 한국 김 고추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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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독근 고추장이라고 해서 밥이랑 비도 먹었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우리나라에서 고급으로 생각하는 게 참기름인데 고추장이라고 해서 고 bomb 수기 고추장ası 아, 맛있다 아니, 맛있어 日本人めっちゃ好きだと思うけど。